지코보다 저 좋아하거든요. 오늘 먹방입니다. 오늘 병원 갔다가 수영 먹고 술 먹고 약 먹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딸기님. 아 아니면 보통 맛. 아 넣고 싶다니 그거 화질 한 단계 낮추면 돼 이 새끼야. 화질 한 단계 낮추면 돼 이 새끼야. 네가 낮추세요. 네 딸기님 말씀하세요. 네 자지 않게 천천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아주 맛있게 먹는 거 보여줄게요. 아주 운동방송 접었어요. 운동. 저 이제 운동 안해요. 운동 접었잖아요 이제. 운동 안하고 요가 하죠 요가. 운동 접었어요. 운동에 이음짝 꺼냈지 마세요. 저는 안 아플게요. 안 아프게 잘 할게요. 네 돼요. 동생한테 팔 되었냐고? 운동을 접었다고요. 밥은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분을 돌리는 중인데요 운동 접었어요 운동 얘기하지 마세요 운동 접었어요 운동 접었어요 운동 얘기하지 마세요 식단 관리 안해요 무무팬님 반갑습니다 20세 15세 아예 500세대는 아닙니다 그냥 한세 달짤 40세트 씹혀요 40세트 씹혀요 아이유 어떻게 먹는데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딸기님 저는 작사보다도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유 어떻게 먹는데 국회님 입 안 벌리고 먹는다고 입을 안 벌리고 먹는다고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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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나도 원래 쩝쩝거리는 거 싫어해서 입 다물고 먹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녁 먹방할 때 니 그렇게 하니까 사람 안 들어오지 이러더라고 왜 엄마 이랬어 야 엄마 쩝쩝거리면서 이래 먹어야지 엄마 쩝쩝거리는 거 신나잖아 이런 거 그런데는 맛있게 먹으려면 쩝쩝거려야지 새끼야 그래서 엄마가 혼났어 오빠 제가 직접 작사한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딸기님이 작사한 거 제가 불러도 될까요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키 168에 몸무게 몇 이상이에요 몰라 65kg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내가 65kg 때 몸이 가장 돌만해요 떡 아 저는 맨몸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저 운동 취미인데 그거 올라갈 생각도 없어요 메일 주셔야 이거 이거 61인데 개이나 먹어도 되나요 먹을 상관없습니다 먹고 싶은 건 자기가 먹을 상관없죠 내 몸무게는 당황집니다 저는 1위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매 할 거만 하고 그냥 인기 있고 싶어 리더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게맛있어요 형 돈은 어디서 생기십니까 그 백주신들 저 목울땅 청소에요 치킨 엄마가 사줬어요 이거 엄마가 사줬는데 이거 지메일이요 지메일 지메일 치킨 사 먹을 돈은 있어요 나 아무래도 치킨 사 먹을 돈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지메일 안쓰면은 지메일 잘 모를 수도 있어 베스트는 식단 조절이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자 치킨 사 먹을 수 있어 월에 50도 못 보는데 진짜 맛있어 지크가 나도 오랜만에 먹는 데 양념 찌어 가지고 이거 카콜볼 보이시죠? 대단히 유산정도 해야 된다니까? 이거 먹지 말고 유산정도 해야 된다니까? 유산정도 해야 된다니까? 아랍에 어.. 자비가 엄청 많이 많네 코난다 나 그냥 복고 운동 하기 싫던데 복고 운동 너무 하기 싫어 거의 잘 안해 이거야 지코바야 밥 올려는데 조금 먹어야 밥보다 이제 반찬은 좀 더 많이 먹죠 저는 다이어트 갈 때 복근하면 허리 아프다고 너무 아치형으로 만들면 복근하면 허리 아플 수도 있어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한번은 먹어도 돼요 내가 맨날 이거 먹는게 아니니까 맨날 먹으면 안 되겠지 오랜만은 아닌데 오랜만은 아닌데 오랜만은 아닌데요 오랜만에 오는거죠 상처를 냈으니까 휴식을 할 수 있는 텀을 줘야겠죠 저렇게 위해서 이제 하는거죠 근육이 쉬어야지 3대는 줏도 못 쳐요 초보자일 때는 무부나 해도 상관없죠 저도 그랬었고 저는 3대 운동을 안하는걸 봤을때 그렇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100인 차가 있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괜히 다치기만 다치는 것 같아요 무게 욕심분이다가 저는 안전주의잖아 저는 안전주의잖아 왜 이렇게 2년 3개월 쯤에 무부나 분할해도 될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분할해도 안되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게 좋아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게 좋아요 그러면 그니까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가는게 좋아요 나는 3분할이 맞아도 맨날 3분할하는거고 내가 김수현이가 뜨는거 맞아 인클라인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 힘든데 인클라인이 더 자극적이 힘든데 인클라인이 더 자극적이 힘든데 근데 왜 풀레스도 못주지 여기 사진을 볼게요. 좀 이따가 벤치는 그거봐봐 제대로 된 자세가 안 잡혀있는데 무리하다가 받친단 말이야 이거 확인할게요 아 근데 노래가 없잖아 이거 아 딸기님이 약간 슬픔 약간 요런데 이런 그 감성적인 가사를 좀 잘 쓰시네 딸기님이 감성적인 약간 그 예 다른것도 보내주세요 제가 뭐 평가할 그건 아닌지 알아요 가사가 되게 좋은거 같아요 전 노래 듣는거 좋아하니까 구독스럽다님 그렇죠 뭐 되고 안되고는 사실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거지만 저는 그게 맞는거 같아요 구독스럽다님 그렇죠 근데 작곡을 좀 해주시면 제가 노래로 부를텐데 내가 지코바 근데 지코바가 울산에는 좀 많은데 다른지역에 인천 이런데 지코바가 없더라고 야 떡이가 껌이가 이거 왈로 아이 보통맛에 했는데 너무 맵다 에이 리더님 본인이 먹어야죠 딸기님 작가 작가님 섭외되면은 작곡가님 섭외되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는 많거든요 담마님 반갑습니다 네 천사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운동할때보다 먹을때 방송이 더 많이 들어오면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아니 운동방송할때보다 이거 먹을때 먹을때 사람 더 많이 들어오고 이거 뭐 잘못된거 한참 잘못된거 아니야 에이 리더님 그렇게 막 억지로 먹으면 안돼 에어검님 반갑습니다 천사님 진짜 지코바 먹었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존나이 맛있어요 아 운동방송 한계라고 야 난 그냥 남캠 할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캠 할라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의견좀드릴게요 낭캠 할라고 얘 왈쟴닉 반갑습니다 난지는 상관없어 조금떡을 지랄뼈에 먹는거야 낭캠 오바 dreamed leaders 재미있義 chapel 남캠 별로raid 낭캠은 다 하냐고 왜 여자들 약간 상남자같은거 좋아한다 이거 츤데레 옷입어놓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옷입어놓으면 그냥 나쁘지 않다 꼭꼭 씹어서 먹어 리더님 낭패 아 천사는 98kg 까지 벌크 했어요? 대단하다 저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사람이냐고 물어본적 잘 없어요 외국가면 그건 외국인 줄 알아요 그냥 한마디 다 못먹어요 다 먹을거 같은데 필리핀쪽에 가서 진짜 인기 많았어 아 그래서 한국에서 덜팔에 그냥 필리핀에서 뜰까? 이 생각도 했지 저 지금 몸무게 70kg요 두라지 미남 코나온다 아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지금 조잘도냐고 머리뒀는 조잘도 뭐 두라지 한번 가볼까요 뭐라는거 두라지 한번 가볼까 메뉴 얼마에요 메뉴 이거 19,000원짜리야 보통 맛 저는 지코바 다이어트 먹습니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합니다 5267새끼님 반갑습니다 근데 19,000원 까페야 왜냐면 다음날 또 밥 비벼 먹을 수 있어요 아 내 딸기네 볼게요 음 확인할게요 이거 지금 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아니 근데 뼈 이거 순살이에요 순살이야 순살이야 어 KMS새끼야 짠거 보고 상관없어요 양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맛이 괜찮아 원래 내 몸관리의 비결은 치킨입니다 몸관리의 비결은 치킨이라고 KMS새끼님 몸관리의 비결은 치킨이야 KMS새끼님 야성님 반갑습니다 아뇨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딸기님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아요 형 닭간데 먹을때 포파해서 코카셔롤 제로 먹는데 역할에서 그냥 나오고 상관없네요 민철인이 그 뻘콕도 다이어트 기간 때는 그 제로콜로 먹더라고 그냥 마케팅이지 뭐 솔직히 마케팅이죠 네 아침마다 미숫가루랑 닭간무사랑 넣어서 갈아먹어요 꿀도 약간 넣으면 괜찮아 야성님 야성님 화질 한단계만 낮춰보세요 그럼 괜찮아요 화질 한단계만 낮춰보세요 그럼 괜찮아요 화질 한단계만 낮춰보세요 펄크업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펄크업이에요 그거잖아요 근육량을 늘리는게 살을 찌우는게 아니에요 그럼 살크업이지 예 예 예 딸기는 많이 들어주고 제가 많이 부를게요 예 피밥 맛있잖아 근데 예 야성님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화질 낮추면 괜찮아져요 저 하루에 칼로리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로랑님 반갑습니다 아 왜요 콜라먹을거에요 콜라먹을거에요 왜요 콜라먹을거에요 왜요 콜라먹을거에요 말리지마세요 오늘 삐뚤어질거에요 주말에서 오늘 순밥이야 네 방송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나 낭캠할라구요 나 낭캠할라구요 나 낭캠할거에요 야 야 야 근데 나는 근데 이 이 이거보다 소금고기가 낫던데 아니에요 아 낭캠하면 망한다고 낭캠하면 망한다고 어차피 뭐 운동해도 망하잖아 그러면은 망하는거 똑같은데 내가 하고싶은거 해서 망하는게 안나왔나 소금고기는 맛있어 나 코가 자꾸 나온다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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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 안테마라고 아니 야성님 긍정적인게 아니라 진짜야 저는 왜 딸기니 왜야 왜 불러야 굳어졌다며 먹으세요 난캠하면 한명도 안먹을거 같다고 내기할라 한명은 볼걸 에이 딸기니 감사합니다 조금 매워요 조금 매워 감기 안걸리고 여러분들도 감기 안걸려요 여러분들도 감기 안걸려요 조금매워 조금매워 조심해야 돼요 잠시 걸려면 다반나와 오늘 오전에 간달난다 어깨랑 지금 저 어제 유튜브 스트리밍인데 유튜브 시청자 분이 저를 헬스장에서 봤나봐요 그러면서 하루만 운동 같이 하자 오늘 운동 같이 하고 왔어요 오늘 가슴을 작살을 내주고 왔죠 오늘 가슴 작살 내고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 저는 삼분할에요 삼분할 알바는 배달 알바 하고 있어 배달 알바 지코바에서 사실 배달에 월급으로 지코바 받았어요 월급으로 지코바 받았어요 지켜먹어라 꽃선생아 지켜먹는 길이 더 많이 했어요 지켜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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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가고 있구요 이벤트 없어요 저도 거짓는데 무슨 이벤트여 내 집에나 좀 보내주세요 이벤트 없습니다 인증샷 올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 필요 없어 그런거 저는 다이어트 하려고 오전에 새벽에 운동을 하는것도 탕청사 했을때도 일부러 돈을 버는거보다 일찍 깨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돼가지고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하고싶은거 아는거지 뭐 내가 그 한계를 두는순간 한계를 두는순간 끝이야 네 근데 어제 PT 30패하고 더할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근데 30패했을때 잘 빼내세요 잘 빼내야지 잘 빼내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사람의 스킬을 다 근데 사실 30패하면은 그사람 모든걸 다 알려주진 않을거야 근육도 빨리 받는 방법 휴식이랑 영양섭취 잘해주고 술 처먹지 마세요 휴식이랑 영양섭취 잘해주고 술 처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로랑님 그게 어떻게보면 그사람들 영업인데 저는 사실 PT를 계속 해달라 그래요 메세지로도 페이스북 메세지로도 PT를 해달라 그러고 인스타 DM으로도 오고 유튜브로도 오는데 나는 사실 PT를 해줄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해달라면 막 해주죠 해주는데 예전에 해줬었어요 예전에 새벽에 이제 시간내서 해줬는데 열정만 있으면 전 막 가르쳐줄 수 있죠 상컬구멍 한달 내지게 내기도 하죠 영업이죠 사실 더 가까워지기위한 위함이죠 더 가까워지기위함 거기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돼 다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 모르겠어요 본인이 얻을게 있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화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랑 빨리 친해지는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그 사람이랑 빨리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을 또 잘 이용하는게 오히려 또 방법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빨리 빨리 친해져가지고 이거 지코바랑 콜라야 지코바랑 콜라 아니 로랑님 그 그 30회면은 30회 200 이라고요 와 근데 30회 200이면 진짜 비싸다 뭐 진짜 선수인가 본데 아니 30회 200이면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데 원래 원래 50분 1회가 원래 한 5,6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유명한 선수는 아니고 아니 그 로랑님 좀 알아보고 하지 30회 200이면 거의 뭐 메이저급 선수 가격인거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요 좀 알아보고 하지 그랬어요 여기 상호가 어디에서 제일 비슷한 PT 왜 거기 갔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야 뭐 믿을만한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닭감사를 떠나서 200이면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PT는 이제 그 사람 일단 내가 생각하는 PT는 그 선생님의 몸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생님 선생님 몸이 좋아야겠죠 조남은 선수가 30회 200도 안돼요 더 비쌀거 같은데 일단 그 선수의 몸이 좋아야겠죠 아니 자기 몸을 못만드는데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거 그래요 자기 몸을 못만드는데 누가 누굴 가르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코지진님 감사합니다 아 코지진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코지진님 그거 때문에 저 욕도 많이 먹고 있어요 싫어요가 존나 많더라구요 몰라요 꽃선생님 그거 잘 알아보고 해야죠 예 돈이 존나 아깝다 진짜 근데 제대로 된 사람 배우세요 아 로라님 회사에 헬스장 회사에 헬스장까지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딱 되네 어 회사에 헬스장까지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 그거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지 그거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지 회사에 헬스장까지 있는데 뭐 아니요 아니요 니가 그만큼 약한거에요 꽃선생님 근육통이 생긴거 보면 열심히 한거겠죠가 아니라 니가 그만큼 약한거에요 음 니가 그만큼 기초체력이 없기 때문에 알이 백인거라고 생각해야되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항상 자기와의 합리화를 하지마세요 예 자기 자신과 합리화를 하지말고 나는 항상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것도 맞고 예 PT는 둘째치고 본인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해야되요 그래야 PT를 받아올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도 계속 그 생각을 해야되고 PT를 할때 선생님 선생님도 열과 성의를 닿아야되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딱 있어 그냥 딱 나는 이 시간만 채우고 빨리 이 새끼 보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자기 시간까지 투자해서 50분이고 1시간이고 오버타임까지 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그 그 아멘